오늘은 롤드 체스를 했다. 뭐하지? 였는데? 일단 대검 복궁으로 시작했다. 어? 트린다며? 어? 바로 사마공? 이러면 트린다며 못참지지 않을 수 없었다. 어어? 3총사. 무작위 3단계 챔피언 셋을 획득합니다. 3총사. 3총사. 과연? 어어? 용병할 때 엄청 좋겠다. 아 근데 아 약간 아쉽네? 아아아아. 퀸만 나오면 용병. 용병 있나? 어 용병 없는데? 퀸 찾아볼까? 바로 나왔고. 였다. 이러면 못참지. 어 이겼나? 개꿀. 어 뭐야? 갱필까지? 미포. 미포? 미포 먹어야지. 였다. 어? 불치한데? 한 마리도 못참을. 아 너무 아픈데? 아이고. 너무 아프다. 아까 얘 1등이었나? 1등은 얘구나. 꼴찌였네? 쓰읍. 허허. 잡을 수 있을까? 신지드? 신... 나이스 신지드. 아이고. 템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? 큰일났네. 큰일났어. 어 뽀삐는 잡자. 뽀삐는. 뽀삐는. 쓱특특특특특특특특. 와 이걸 못잡아. 씨. 너무 너무 아쉬운데? 쇠줘 보겠고. 어어? 얘 너무 약해. 얘 이겼겠다. 질 수 있나? 질 수 있나? 아... 이거 지나? 지나! 아유아유. 아유. 끝. 지말. 라하. 나이스. 허허후. 쓰읍. 너무 좋은데? 비축에너지. 아 이건 재생의 바람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비축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네 비축 뭘 비축할까 그래도 재생의 바람을 골랐다 정선 만들자 얘 미포 2성 붙여야겠다 이길라나? 진 것 같긴 한데 이겼나? 이겼네 삶을 투쟁의 연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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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리가 나와버리네 나 제리 한번 써볼까? 아 이거 별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이거 어 뭐야 하이파이브 파란색 배터리 와 졸라 궁금하다 이거 뭐지? 아 근데 무작위 챔피언셋 무작위 그럴바엔 돈인데 아 이게 45골드면 15원 이게 45원이라 차이가 아 하이파이브 아니야 돈 바로 고랩 이게 이제 만화를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두두두둑 두두둑 두두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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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픽 보관이 좋은건가? 두두두둑 얻다 이거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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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거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갈까? 이렇게? 그 다음에 가구에 갈리오 주고 오호 제리 2성을 만들었다 아 어 이따가 덧밟톤 만들어야겠다 오 안돼 제발 나이스 오케이 아 근데 얘 여기 있어야 되잖아 얜 뭐지? 전기충전 효과가 아 이 스킬을 계속 쓰나? 뭐지? 쟤 왜이렇게 잘나오지? 오케이 어? 그냥 총이나 쏘자 어? 어? 쟤이 너무 잘나와주는데? 아씨 기대되네 얘는 쓰고있네 싫고 쓰고있고 나이스 카이사 아 안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번만 더 제발 한번만 더 두두둑 나이스 오 나이스 제리는 없네 지크 제리 얘 쓰나? 얘 연비복인데 제리 쓰나? 1,2,3,4,5,6,7 7렙이네 리롤 연비복 칼라다가 망했구나 얘도 실코를 쓰네 얘도 실코를 쓰고 이건 조금 그런데 제리 두개 아 제리 두개 제리 두개 남았어 제리 두개 제발 제발 아까 아니 하나 때문에 못 만들었는데 와 와 내 제리 좋은데? 좋은건가? 아 모르겠네 얘 아 얘가 좀 안쌌으면 좋겠는데 하나 남았다 미쳤다 하나 남았다 제발 와 제발 나 하나 남았다 제발 제발 나무 해보자 아 좋다 아닌가? 딜이 들어가는건 안들어가는건 모르겠네 아 제리 아무도 안쓰는거 같은데 지금 하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? 바로 쓸까? 궁금하네 바로 쓴다 바루스킹 안녕하세요 흐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냐 이거 였다 야 실코도 하나 남았는데 이거 맞아? 잠깐만 실코 쓰고 있지 흑막 흑막 하나 쓰고 있다 얘 실코도 하나 남았어 너 죽어라 제발 모두 계획된 거야 어 얘 죽네 흑막 얘 흑막 쓰지 죽겠지 여기서? 얘 만날 것 같은데 와 이런 삼성 미친 흥르르르륵 흥르르르륵 하 이거 안 죽는데? 죽었네? 흐흐흡 하하 아 안나왔네 아 실코오까진 만들면 대박인데 가보자 고통을 음비해보시 하하하! 하하! 허허허헣! 오호우! 였다. 응, 너둘까? 무친! 서두를거 도 없어. 어? 서풍 있는데? 서두를거 도 없어. 서풍은 안되지 걸어! 걸어라! 어 안죽었어 잘가시고 졸라 재밌네 였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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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맵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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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